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국약위에 매진하고 있는 공병호TV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후원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도 정말 문제가 많았다. 많은 표가 훔침의 대상이 되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이미 비례대표 투표 즉 정당 투표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이 우호적인 정당을 향한 전폭적인 지원 의혹이 있는데 반해서 반대로 야당은 야상이 강한 정당들일수록 크게 표를 빼앗기는 또 표를 훔침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조작값이 작동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속연구가 조금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구 연구에 비해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당조차 개표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유권자가 자신들에게 던진 표를 되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야당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적극적으로 정거 보전에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유권자로부터 아우성이 있으면 또 의혹이 제기되면 자신들의 산화연구원 도움으로 스스로 얼마나 유권자의 표를 도덕맞았는지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례대표 통계입니다. 구독자 가운데 한스님이 계십니다. 통계를 엑셀로 처리하는데 매우 익숙한 분이시고 특별히 나라사랑의 그런 마음이 강한 분입니다. 선거의 원자료를 이용해서 자주 분석 결과를 보내주시곤 하는데 새벽에 이런 메일과 함께 귀한 자료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선생님 정당별 비례대표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료를 보시면서 한스님이 만드신 귀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이 통계 분석상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은 지역구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비례대표 선택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의혹이 많다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료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료에는 정당별 비례대표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득표율 분포의 이미지가 여러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분포도를 뜻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x축 가로축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격차입니다. 무슨 격차하고 무슨 차이인가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득표율입니다. 특정 정당의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득표율이 바로 x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y축은 득표수 혹은 선거구 크기를 뜻합니다. 선거구 크기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비율의 차이는 그동안 많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만 비율의 차이는 평균값이 대부분 0에 가깝습니다. 비율의 차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득표율은 비율 빼기 비율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항상 0을 중심으로 있어 종모양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적 특성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별 투표수가 조작되지 않은 정상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자연스러운 상태는 누군가 인위적인 조작값을 집어넣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는 모든 정당이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종모양을 갖게 됩니다. 뾰족한 정규분포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y축. 세로축이 선거구 크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는 열린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거의 겹치면서 0을 중심으로 가장 높이 쏟아오른 그런 종모양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높이 쏟아오른 그런 종모양의 뾰족한 그런 분포도 그 안에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종모양의 기독자유당, 새벽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포함되는 다섯 개 그래프가 서로 겹친 종모양이 바로 정상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정상상태입니다. 어떤 종류의 개입이나 조작이 없는 그런 정상상태는 종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1대 총선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정상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분포의 특성이 어떤 것인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열린민주당의 차이는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27.85%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지역구보다도 훨씬 더 비례대표 투표에서 더 많은 왜곡과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린민주당의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플러스 27.85%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그 평균값도 역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45%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평균 10.45%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정상상태는 당연히 0을 중심으로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27.85% 오른쪽으로 그리고 플러스 10.45%를 오른쪽으로 밀려있다는 것은 신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 결과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역구 선거보다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엄청난 특혜 엄청난 조작 엄청난 개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1945년이 아니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발생한 겁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반면에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의 차이는 왼쪽으로 평균 8.25% 이동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마이너스 17.44% 이동해 있습니다. 새벽당이 마이너스 37.03%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가장 끝단입니다. 마이너스 39.74%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공화당이 있는 새벽당이든 기독자유통일당이든 미래한국당이든 상당히 많은 표를 빼앗기거나 상당히 많은 표를 불정의한 부정의한 방법으로 강탈당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절대 이런 종류의 통계 분포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상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서 뾰족한 종모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친녀정당들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할 수가 없고 친녀정당들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 39.74%입니다. 엄청나게 빼앗겼다는 그런 빼앗겼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하면 야당 성향이 강한 정당들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많은 표가 그냥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친녀정당들에게 왕창 그냥 갔다. 이것이 바로 이 통계적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역구택투표에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인위적이고 자위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는 강력한 통계학적 증거입니다. 제가 저렇게 사용하는 문장처럼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지 않는 한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사전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통계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도 거의 불가능한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통계나 데이터는 대단히 정직합니다. 일체의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생각들이라든지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멋진 엑셀 작업으로 나라 구하기의 대업에 협조해 주신 한스님에게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결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많은 표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작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통계적 입증 자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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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